안녕하세요 공조냉동기계기사 담당 강사 마용아입니다 2024년도 우리 필기합격전략의 설명에 앞서가지고 먼저 앞에 걸 살펴보게 되면 시험 감옥이 2022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3 거의 한 2년이 왔는데 감옥이 바뀌면서 2022년도에는 1회 2회 때 시험 문제는 오픈이 됐죠 그런데 3회부터는 오픈이 안 되고 학생들의 구슬에 의해서 지금 얘기가 와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조냉동기사를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따서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나가기에 먼저 앞서가지고 우리나라는 면허증이라는 게 있고 반면에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운전면허는 뭐다? 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불법이죠 법의 초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면허니까 반면에 좀 극단적인 얘기했지만 타자나 예전에 있던 주산 이런 자격증들이 있었어요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주판을 튕긴다 해서 법의 초촉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뭐가 되냐면 면허는 쉽게 해서 법의 초촉을 받았고 얘는 법의 초촉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공조냉동기계의 기사라는 자격증은요 자격증이면서 뭐가 돼 있다? 면허화 돼 있는 겁니다 법의 초촉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형 냉동기 운전하고 이랬을 때에는 반드시 자격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조냉동기사를 따서 취업 나가는 곳이 바로 어디다? 여기서 나온 같이 기계, 전기, 전자 등 모든 산업 분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는 먹고 살기 급급할 때는 냉난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답니다 열사의 나라에서 땀 흘리면서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마시면 그게 우리가 했던 냉동이었고 냉방이었죠 겨울에 추울 때 장작편하고 손 한 번 찌면 그게 난방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거쳐서 지금 이 상태로 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이 분야는 이제 냉난방이 필수적이더라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는 보건용이 있고 기계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산업용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해가지고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1년 365일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거기에 대한 전산망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위한 거죠 이런 것은 산업용이라고 봅니다 사람한테 시원한 여름에 시원한 쾌적함을 누르고 겨울에 따뜻함을 준다 이것은 바로 뭐가 된다 보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사람한테 보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와 사람에게 모두 다 접촉을 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산업 분야에서는 공존 냉동이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상업용하고 나왔습니다 식품의 저장 및 유통하고 나와있네요 저희 집 뒤쪽에도 큰 물류센터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받다 보니까 그게 터보 냉동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류창고에 여러분들 택배로 보내는 게 난방을 안 해도 되는 물질이 있지만 또 육류라든가 생선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냉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물류창고 이런 데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냉동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다 산업용 건물하고 시설관리 나오는데 조금 많은 얘기지만 공존 냉동 기사 따가지고 건물은 시설관리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기능사 쪽에서 많이 쓰는데 일반 큰 대형 오피스 빌딩 이런 데 보게 되면 맹난방 장치가 다 돼 있다니 물론 이럴 때는 용량이 크고 그래서 코엑스같이 이렇게 큰 건물에는 기사 같은 사람을 채용해 줘야 되죠 보건용 인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는 게 보건용 기기 제조 공사 현장 이런 데에서도 전부 다 뭐가 된다 공존 냉동이 취업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특히 제조 공사 현장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감리를 한다는 얘기죠 감리 공존 냉동 기술사 같은 걸 땄을 때 감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사 따고 일정 경력되게 되면 기술사까지 가셔야죠 그럼 이제 감리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지키면서 캐리어가 쌓이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분야에 우리 공존 냉동 취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응시 조건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기능사입니다 기능사는 누구나 다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사하고 산업기사는 구분 조건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앞에서 나왔지만 공존 냉동 기계기사입니다 공존 냉동 기계기사 그래서 관련학과가 바로 무슨 과가 된다 기계가가 된다 기계가 졸업자들 또 졸업 예정자들 즉 몇 학년이냐 4학년이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가 된다 기사시험에 응시가 된다 특별한 경력이 없어도 두 번째 2년제 대학을 졸업 후 우리가 통상 얘기했는데 전문대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2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실무 경력이 얼마 이상 2년 이상 내가 모 전문대학에 기계 설계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 현장 나가서 2년 동안 이 기계 파트 쪽에 일을 했다 그러면 기사시험을 볼 수가 있다 전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 2년 동안에 뭘 했다 기계 파트에서 일을 했다 역시 군 경력을 띌 수 있으면 바로 응시가 됩니다 자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2년대 대학 졸업하고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그 다음에 산업기사 취득한 후 실무 경력이 얼마 내가 산업기사를 딱 취득했어요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면 바로 뭘 할 수 있다 기사시험에 응시가 된다 아예 학력 관계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해당됐던 거예요 예전에 엔지니어 쪽에 계통해 일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학력이 조금 약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대학 진학을 못하고 머리는 좋은데 할 수 없이 형제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희생해서 산업현장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단련 분야에 실무 경력 몇 년 4년 이상 딱 실무 경력이 있으면 뭐가 든다 기사시험 응시가 됩니다 이것은 학벌에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초중고 관계없이 실무 경력이 몇 년 4년 이상 있으면 바로 기사시험이 가능합니다 물론 냉동 같은 경우 그 경력에 보면 대용량 쪽의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소용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쉽게 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가 뭔데 주로 에어컨이라든가 가정용 냉장고 수업 케이스 이런 쪽 일을 많이 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소용적 경력이죠 이런 분들도 4년 경력 있으면 기사시험 볼 수 있고 대용량 제작 설치해서 빌딩 같은데 냉동기가 몇 백 알트짜리 들어간다 이런 거 제작 경력이 있으면 또 4년 경력이 있으면 바로 뭐가 된다 기사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시험 보는 조건은 이와 같이 4가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산업기사는 2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및 졸업 예정자였습니다 역시 이 2년제 대학 2년제 대학은 기계과라는 게 없죠 기계 설계과 뭐 이러죠 그래서 이런 쪽 기계 쪽에 해당되는 쪽 여기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산업기사 시험이 가능하고 기능사 취득하고 실무 경력이 얼마 이상 있으면 된다? 1년 이상 기능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기능사 취득하고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바로 산업기사 응시가 됩니다 반면에 공전행동 관련 실무 경력이 얼마 이상? 역시 4년 이상 있으면 산업기사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응시 조건 이렇게 하는 거 정도 알아 놓으시면 되겠고요 시험 감옥을 봅니다 기사는 4개 감옥입니다 감옥당 20문제씩 나옵니다 일단 그래서 총 몇 문제가 나오냐? 80문제가 나옵니다 80문제 60% 48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 3개 감옥을 만점을 받았어요 60점 그런데 마지막 감옥에 7개 맞았다 불합격입니다 최소한 몇 프로냐? 8개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2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40%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얼마? 60% 이상 그래서 감옥당 감옥 낙제를 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 이상을 맞아야 된다? 8개 이상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4개 전체 합이 얼마? 48개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 관리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하냐면 어? 보일러 쪽이네요 하는데 맞습니다 보일러도 들어가지만 공기주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감옥은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공기주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1년도까지만 해도 이 시험 감옥이 공기주화였어요 지금 에너지 관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나오는 건 공기주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존 냉동 설계하는데 이 감옥은 뭐가 나오냐? 냉동하고 예전에는 냉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하냐? 예전에 기사는 5개 감옥이었거든요 이 감옥 말고 뭐가 하나 추가하냐? 연력학이라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뭐하냐? 연력학이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보시는 같이 공존 냉동 설계 쪽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 조심, 아름다우셔야 될 게 냉동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대목이요 열을 취급하는 겁니다 냉동 같은 경우는 더운 데 있는 열을 빼앗아가지고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더운 이 장소에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죠 열을 빼앗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용 냉장고에 냉동실, 냉장실에 물건이 들어오면 뜨거운 온도가 높은 게 들어오죠 여기서 열을 빼앗아서 벽이랑 띄워놓죠? 냉장고를 그게 보면 열이 나와서 뜨뜻합니다 열 방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응축기라고 해서 그래서 냉동은 결국 열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열혁학이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디에 포함시켰다? 공존 냉동 설계에다가 열혁학이 플러스 돼 있다는 거예요 최근 2년간 형 감옥이 바뀌고 2022년, 2023년 2년간 형태를 딱 보니까 문제 유형을 보니까 냉동이 대략 2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 정도 열혁학이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비율은 이렇게 된다는 정도 봐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쉬운 점이 안전관리라는 감옥이 나오네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전기입니다 전기에다가 플러스 안전관리인데 여기서 전기는 전기기사 시험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는 말 그대로 안전관리거든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고학가스 강계법규, 산업안전관리, 그 다음에 에너지합략법 세 개가 같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기는 통상 몇 문제? 나오는 역시 한 2년 동안 보니까 전기기관 15문제,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비율이 이런 정도 다 봐 놓으시면 되고 유지보수 공사관리하고는 한데 이 감옥은 예전 시험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가 된다? 배관공학이에요 강간의 종류, 동간의 종류 단열재는 뭘 써야 되고 보호인제 뭘 써야 되고 어떤 구비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유지보수 공사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어렵게 했는데 예전 과목으로 얘기하면 공기조화, 냉동, 전기, 배관 여기에 연력학 이렇게 해서 다섯 과목을 지금 네 과목으로 줄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필기, 기사의 필기입니다 산업기사나 말 그대로 그냥 공기조화 설비 말 그대로 공기조화입니다 냉동, 냉장 설비 역시 여기도 냉동, 냉장 설비에 냉동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연력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전행도 설치, 운영 여기는 쉽게 해서 배관하고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옥당 20문제씩 총 몇 문제? 60문제 여기서 36개 이상 맞아야 합격이 되고 역시 관악이 있습니다 감옥당 최소한 몇 개 이상? 8개 이상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기하는 산업기사하는 사람이나 기사하는 사람이나 배우는 과정은 거의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뭐가 빠졌다? 안전관리 정도가 빠져 있다는 정도죠 이게 필기시험 감옥이 됩니다 학습 방법하고 나오는데 교재는요 제가 쓴 교재도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가 1편입니다 공존 냉동 설계가 2편이에요 그 다음에 시운전이 3편입니다 유지관리가 4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써놓는 방법은 이렇게 써놨어요 공부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공존 냉동 설계는 왜 이것부터 해야 되냐 이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앞에 기초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뭐다? 압력 온도 열 이 열에는 열의 이동 교환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 기초분야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얘부터 시작되면 에너지관리아는 이 분야가 없이 바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교재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냐 이 분야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분야냐면 열역학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공기조화 에너지관리 공기조화라고 한다는 얘기 알기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냉동의 정의는 뭐냐 큰 의미에서 냉동의 정의는 주변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게 냉동의 주된 목적입니다 주변 온도보다 낮게 유지하는 조작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뭘 한다? 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기조화는 그럼 뭐라고 그러냐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공기조화는 냉동은 무조건 낮추는 거지만 공기조화는 상황에 맞춰서 온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고 습도도 조절해준다 냉동은 온도만 낮추는 거지 습도 조절은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습도 조절까지 해주는 게 공기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존 냉동 설계 여기에서 압력 온도 열 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를 해야 여기가 수월해진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교재의 순서는 이런 지금 번호 순서로 돼 있지만 공부할 때는 가급적이면 어느 것부터 공부하시라고요 공조냉동부터 아니 냉동부터 냉동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난 다음에 공기조화로 들어가면 공기조화 자체가 수월해져요 공기조화에도 냉동 나오거든요 보일러도 나오고 그럼 냉동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시원한다고 어떤 원리로 시원해진지는 모르잖아요 냉동은 어느 정도 아셔야 된다니 꼭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공기조화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공기조화 들어가고 냉동하고 공기조화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전기 이제 나와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시험 끝나고 나면 전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2차 실기시험에는 전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혀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1차 시험에 합격할 정도면 됩니다 앞에 기초분야 수박과 딸기 식으로 싹 나갑니다 그럼 이 두 개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었어요 왜? 이 두 개는 어디까지 해결이 되냐 실기시험에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깊이 있게 해야죠 얘는 1차 시험 위주로 해가지고 수박과 딸기를 시켜서 점수 따기 위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에서 뭐가 있냐 안전관리가 문제가 돼요 안전관리가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제가 이걸 좀 잡아가서 강의를 요약을 했는데 그거 갖고 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안전관리를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서는 요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요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하시다가 어려운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항상 뭐예요? 공부하시다고 그러는 게 있으면 우리 배우라기에서는 뭐가 있냐 Q&A가 있습니다 질문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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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